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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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안 맞으면 막 불화가 되요 그 방향이 잘 생겨요 워낙 덩어리가 크고 할게 많으면 나중에 헷갈려야 하더라고요 그럴거 같아요 진짜 손이 엄청 높네요 이자가고 할 때는 앞치마 꼭 입어야 해요 옷에 모두 만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어두운 옷 입고 왔는데 들어있어요 들고 이라고 흐르 나름 남은 고기 같이 집에서 사서 먹으면 아름답니다 바삭바삭 바삭바삭 바삭바삭